안녕하십니까 해커스 매경테스트 경제 서호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율과 복제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경제학에서 외환시장과 환율이죠 환율은 우리가 1달러에 천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외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외환을 거래하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라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에서 재환화 서비스의 국제 거래에 대한 지불수단인 외환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는 자국화폐와 타국화폐의 교환 비율이고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명목환율 실질환율 이런 것들로 보는데 명목환율은 우리가 이런 거죠 1달러에 천원이다 라는 거예요 돈 대 돈으로 표현한 게 명목환율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표현을 다시 쓰면 1달러에 천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분모의 달러가 분자의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 슬러시 달러 뒤에 있는 슬러시 뒤에 있는 게 분모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원 달러 환율로 표현을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환율인데요 실질환율은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인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환율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외국 것 이런 건데 지금 분자에 있는 게 뭐예요 외국 거잖아요 외국 그러니까 PF는 F가 포린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가격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명목환율이라고 했는데 묵묵한율은 1달러에 천원이다 라는 겁니다 천원이다 그런데 곱하기 이걸 이제 각각의 부호를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가 X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만원인데 미국에서는 2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달러를 써주는 겁니다 왜? 부호를 지워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만원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보면 짠 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짠 짠 그럼 뭐예요 2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분자에 있는 게 외국의 가격입니다 왜? 외국의 가격이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X분의 PY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X제의 상대 가격이라고 읽어요 무슨 뜻이냐 X제가 만약에 1000원이고 Y제가 만약에 2000원이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X제의 상대 가격을 Y제로 표현했더니 2분의 1 반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PF 여기가 PF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P 우리나라 가격이 이니까 지금 이거면 외국의 가격을 우리나라 걸로 표현하면 E 2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질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환율은 우리가 그 재화의 가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요 근데 실질환율은 잘 쓰진 않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명목환율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이란 게 있어요 현물은 뭐냐면 지금 now 현재의 환율을 현물환율이라고 하고요 선물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환율을 선물환율이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언제 쓸 거냐면 이자율평가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단순하게 선물은 미래 현물은 지금의 환율을 의미한다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목환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죠 1달러에 1200원이다 그걸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을 달러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왜냐면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외화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기축통화는 기본적으로 달러 m 유로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달러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변동한다 라는 거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우리가 1달러에 1000원 이걸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다라는 건데 명목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 달러값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1달러에 2000원이 되었다 명목환율 상승 이런 뜻이고 여기가 1달러에 500원이 되었다 명목환율 하락 이렇게 보면 돼요 달러값 상승 달러값 하락 당연히 환율이 상승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원 달러 환율인데 지금 1달러에 2000원이 됐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 가치 하락이면 앞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 달러가 500원이 있다는 것은 이제 1000원 주고 사던 달러를 500원만 주면 된다는 거니까 앞에 돈 원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돈과 A 슬러시 B 환율로 비교했을 때 얘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 환율이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얘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유추하시면 된다고요 다 모든 거에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판단을 해두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환율이란 건 어떻게 결정되냐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외환의 수요는 뭐냐면 외국 돈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당연히 자국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자국인이 외환을 구매할 때 이것을 외환의 수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활을 표시하는 외국 제품이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함으로 외환 수요량을 감소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가 환율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외화량이 될 거 아니에요 외환의 수요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 말은 뭐예요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하락한대요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놀이가 별치냐면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외화의 수요죠 외국 돈을 사야 되니까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수입제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왜 환율이 하락하다 1달러에 천원일 때 내가 10달러째를 살리려면 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난 이제 얼마만 있으면 돼 10달러짜리 살려면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뭐예요 5천원만 있으면 되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율로 본 건데 환율의 수요와 공급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논리를 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외환의 수요는 어때요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을 위해 외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화가 필요할 때 외화의 수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지 상품을 수입할 때 외국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해외 투자가 뭐예요 자국민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 다음에 외체를 상환할 때 외체를 상환하려면 내가 빌렸던 외체를 원화를 가지고 외화로 바꿔서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철수 중앙은행의 외화 내입 등이 다 뭐다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으로 간다 라는 것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근데 이걸 다 외우는 것도 물론 다 외우시면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국민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할 때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수입과 자국민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여행가거나 송금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잘 나와요 외환의 수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니까 잘 체크를 해 두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환의 공급이에요 외환의 공급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니까 외환이 들어온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외환의 공급도 환율에 비례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형태인데 이거는 외환의 공급은 심플해요 우리나라의 외화 즉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달러가 언제 들어오느냐를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외환이 들어올 때에요 그러면 상품이 수출되면 달러가 들어와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 해외 차관의 도입 중앙은행의 외환을 매각 팔아버리면 외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정리하면 외환의 수요는 뭐다 자국민이 외국 돈이 필요해서 외환을 구입하는 경우 가 되겠고요 반대로 외환의 공급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올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로 바꿨을 때 어떨 거냐라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환율의 주요 결정료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니까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비가 뭐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라는 것이고 국내 이자율 상승 이거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립니다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은 쪽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외환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논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할 겁니다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할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알고 있으니까 외환의 수요 측요인과 공급 측요인을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 변동의 영향인데 이거는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1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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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이 될 수도 있고요 1달러에 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달러에 2천원 1달러에 5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했던 방식을 해보죠 1달러 환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였다 이겁니다 1달러 환율이 이거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고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치가 올라갔고 달러가치가 떨어진 건 여기고 여기는 원가치가 떨어졌고 달러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원칙은 우리가 가치가 올라간 것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벗듯 딱 하나만 반대예요 수출 수출은 우리가 예외로 돕니다 즉 화폐가치가 떨어져야 유리한 거예요 자 뭐냐 자 보세요 수입이죠 수입 수입입니다 수출은 나중에 하고요 수입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달러짜리를 사와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얼마 필요한 거예요 만원 필요한 거죠 여기는 얼마 필요한 거예요 2만원 여기는 5천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5천원이면 되는 게 유리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한국이 유리한 거예요 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외자도입 경상수지 경상수지 수출이니까 그 다음에 통화량 국내 물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걸 볼게요 나머지 나머지 우리가 여행 간다고 쳐요 그럼 한국인이 1달러 가지려면 천원 2천원 5백 원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1달러를 가지기 위해서는 500원만 있으면 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원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 마이클 찰스 제임스가 한국에 여행을 와요 100달러 갖고 여기 20만원 주고 얘 5만원 주고 얘 1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가 올라간 쪽이 유리한데 수출은 아니에요 왜냐 이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이 한국이 2만원짜리를 수출하려고 2만원짜리를 수출하려고 그럼 여기는 얼마 받아야 돼요 20달러 받으면 돼요 2만원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는 얼마 받아야 돼요 우리가 20달러 받으면 10달러만 받으면 됩니다 얘는 40달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물건이 한국 화폐 가치가 올라갔을 때 비싸지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이건 화폐 가치가 올라간 쪽이 유리하고요 반대로 뭐가 수출은 반대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수출이 환율하라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수입은 유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상수진이 당연히 악화되겠죠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해외여행도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갈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통화량은 당연히 수출이 안 되니까 통화량이 안 돌겠죠 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국내 물가는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왜 CIGX-M에서 환율이 하락하면 X는 줄어들고 M은 늘어나니까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물가도 안정세가 뛴 거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잘 돼요 수입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자 도입은 어때요 외체 증가 부담 늘어나겠죠 왜 이거 수출이 아니니까 불리한 거죠 경상수진이 좋아지겠죠 통화량 늘어나겠죠 수출 잘 되니까 물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 외우실 때 심플하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폐가치가 올라간 쪽이 유리한 게 원칙이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는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벗듯 그러나 수출만큼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게 유리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면 우리는 수출이 잘 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뒤에 가서 잠깐 하겠지만 플라잡이라는 게 있었어요 1985년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한 거 뭐냐면 미국이 수출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독일과 일본의 화폐가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화폐가치를 올렸어요 올려서 일본이 부자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자산을 사들였고 그렇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풍부해졌지만 그거의 여파로 수출이 안 돼서 지금 일본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뭐예요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원인을 찾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를 묻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 1번 두 번째는 환율이 변동했을 때 그걸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을 찾는 것이 2번입니다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참고로 매경 테스트는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문에서는 당연히 국제 거래에 대해서 무역보다는 환율이 훨씬 더 우리가 외국의 글로벌 환경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환율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철저하게 수요 공급 영향까지는 잘 해두셔야 되고 요거는 반드시 나오는 주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환율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환율의 결정 이론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매력 평가설 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물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초점이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제수지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경상수지가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대표적으로 빅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빅맥이 한 8천원 한다고 치고 미국에서 한 20달러 한다고 쳐요 그러면 한국의 가치나 미국의 가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달러당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면 우리가 뭐가 돼요 1달러에 뭐가 된다 4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빅맥 지수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물건의 가치가 같다라는 전제를 까는 일물일가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빅맥 아이폰 갤럭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매력 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율이란 게 뭐냐라고 따져보면 환율이란 게 뭐냐라고 따져보면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물가 우리 인플레이션이 되면 우리가 아파트가 1억짜리가 2억짜리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죠 지금 자국의 인플레이션 자국이 뭐냐면 한국이라고 치면 여기가 물가상승률 20%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원화가치가 20% 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미국의 물가상승률 여기 미국이라고 하면 얘가 한국이고 얘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물가상승률 10%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물가상승률 20%니까 원화가치가 20% 떨어졌네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상승률 10%라면 달러가치가 10% 떨어졌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환율상승률 당연히 원 달러 환율상승률 이에요 그러면 한국돈이 미국돈보다 몇 퍼센트 10% 더 가치가 더 떨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한국돈은 20% 떨어졌고 미국돈은 10% 떨어졌으니까 한국돈이 상대적으로 10% 떨어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원가치가 떨어졌다 몇 프로 10%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별로 고민 없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환율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환율 시간에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줘요 그럼 우리는 아 원달러 환율의 변화율은 한국의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미국의 물가상승률 하면 나온다 그래서 한국이 20%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이 10%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즉 물가가 올라갔다면 우리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10% 더 떨어졌으니까 환율은 10%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를 많이 나오죠 일본의 GDP 순위는 3위다 그런데 한국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유는 일본은 일본은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당연히 GDP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일본이 1인당 GDP GNI로 치면 일본이 조금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매력 즉 물가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NI는 2017년부터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의 초년상도 중형차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걔네들은 소형차를 탑니다 그만큼 그런 차들을 구매하고 유지하고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산하는 품질이 동질적일 수 없다라는 건 일물일가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냐 좀 어렵다 찾기 두 번째는 비교육제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20강이 넘는 매경 테스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한국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한다든가 불어로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저는 비교육제입니다 즉 전 세계에 일물일가가 되려면 교육제 해야 되는데 비교육제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인 환율의 변화 추세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가를 잘할 수 있고요 거래비용이 낮은 선진국들 반대는 잘 성립이 된다 자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수지의 초점인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A와 B국이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거예요 한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자율이 있고 미국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이자율 중에서 한국이 무조건 이자율이 높아요 미국보다 왜냐 미국보다 한국이 리스크가 크거든요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져요 저 미국 추종자 아니에요 그건 국제 경제상에서 미국이 그만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자율이 10%고요 한국의 이자율이 2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한국에 투자하면 20% 수익 미국에 투자하면 10% 수익이에요 그러면 일대에 1달러에 천원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 됐어요? 그러면 얘가 10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자율 평가설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 투자해서 버는 돈이나 한국에 투자해서 버는 돈이나 같으면 자본이 이동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이동하지 않는 조건이 환율의 결정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 평가설 이자율 형평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평형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가 미국에 투자해서 그럼 이 10달러를 투자하면 우리가 1년 뒤에 1년 뒤에 얼마가 됩니까? 11달러가 됩니다 11달러가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하면 그러면 지금 10달러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현재 환율에 따라서 지금 10달러가 1달러에 천원이니까 얼마가 됐다? 우리가 만원이 된 거죠 만원이 된 겁니다 이해 됐죠?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이제 1년 뒤에 1년 후에 이제 20%의 이자를 얻었으니까 만 2천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대로 1달러에 천원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달러에 천원이 되면 1달러에 천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12달러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원화가 뭘로 나뉘었을 때 달러로 바뀌었을 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12달러보다 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려면 환율이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상승해야 돼요? 그렇죠 이 이자율의 차이만큼 환율이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달러에 1100원이 되면 이제 어때? 얼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 논리라고요 즉 한국의 이자율이 높은 만큼 원화가치가 떨어져야 즉 환율이 상승해야 환율이 상승해야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을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다 이런 거죠 환율 상승률 당연히 여기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1달러예요 국내 한국의 이자율이 20%다 근데 미국의 이자율이 10%다 그럼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 한국으로 들어오겠네 그런데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들어오나 마나지 라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1달러 환율이 10% 변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이 환율 상승률을 어떻게 쓰는 거냐 현물 환율 분해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물 환율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매경 테스트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식으로는 그냥 집어넣는 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이자율에서 해외 이자율을 빼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나온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이자율이 높다면 한국 돈의 한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갈 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즉 환율이 상승해야 한국의 돈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가 문제가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율 평가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서 환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외화의 공급이 증가해서 이자율 평가서를 언급하지 않으면 근데 이자율 평가서를 언급하면 외환의 교회 외환의 교류가 없어야 되니까 그때는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자율 평가서를 언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자율 평가설이 언급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자율 상승은 외환의 공급이 들어와서 환율이 하락한다고요 이자율 평가설이 언급되면 한국의 이자율이 올라간 만큼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돈이 안 돌 거니까 이자율 평가서를 형립할 거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요 이자율 평가설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와 언급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J곡선 효과 J커브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환율 인상을 하면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데 즉시 개선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 이걸 J곡선 J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는 국제수지자인데 평가절하 원화가치를 떨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배웠어요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고 나머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수출이 잘 되니까 최초의 계약분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좋아지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J커브 효과다 라는 것이고요 마셜노너 조건은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환가절했을 때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인데 한번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변화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그러면 1번이 우리가 환율이 상승한 거죠 그럼 원가치가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지 그럼 수출 빼고는 다 불리한 거예요 1번 50만원짜리 한국 텔레비전이 미국 시장에서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승할 리가 없잖아요 500달러에서 얼마가 돼 250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날 수가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한국 시장이 6개의 4,000원짜리 오렌지가 8,000원으로 상승하며 소비가 감소했다 왜냐하면 오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거죠 수입은 2배로 증가했어야지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ㄷ 미국의 부모님이 송금하는 용돈 400달러가 한국 돈 40만원에서 20만원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지금 한국 돈 40만원에서 20만원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400달러일 때는 얼마였어요 우리가 40만원이니까 20만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죠 환율이 1달러에서 2천원 아니죠 지금 1달러니까 4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2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80만원이 돼야지 그죠 네 번째 이거 틀렸고 네 번째 미국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빌긴 섬유공 사장은 갚아야 될 금액이 한국 돈 1억원에서 2억원이 됐다 그러니까 빌린 돈은 부담이 커졌죠 수출 빼고 다 불리니까 5번 연봉 500만 달러를 받는 한국인이 한국 돈으로 50억원에 25억원이다 달러를 받으니까 좋죠 달러가치가 올라갔으니까 50억원이 100억원이 됐다 부럽네요 정답은 ㄴ ㄹ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때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 한국 돈의 가치는 반으로 줄었고 달러 가치는 2배로 올라갔다 라는 가지고 할 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뭐하다 수출 빼고 다 불리하고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수출 빼고 다 유리하다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 제도가 있죠 환율 제도가 있는데 고정환율 제도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고정환율 제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가장 심플한 방법이 이런 거죠 이제 환율이 있고 외화량이 있습니다 그럼 외화의 공급과 외화의 수요가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걸 합니다 환율이 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순간 전 세계에 이 돈을 뿌려버립니다 어떻게 광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해서 뿌려버려서 환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환율 수준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수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원화가치가 올라간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외행 갈 때 제가 괌을 세 번 갔는데 괌에 갔을 때 첫 번째는 1,400원 두 번째는 1,200원 세 번째는 1,100원 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원화가치가 세졌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한국의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괌에 갔을 때 좀 놀랐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가니까 그냥 한국보다 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준 그래서 낮아지는 걸 막는다 이걸 고정환율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환율 제도는 지금까지 배운 게 변동환율 제도예요 지금까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을 변동시키는 것을 변동환율 제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제도의 변화는 간단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금본위 제도는 금물을 가지고 했다 금과 우리가 외국 돈을 바꿨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브레턴 우주는 우리가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미스오니언 그 다음에 순서 있죠 근본위 브레턴 우주 스미스오니언 그 다음에 킹스턴 체제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했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플라자비 이거 순서 1번 그래서 근본위 브레턴 우주 스미스오니언 킹스턴 플라자비 이 순서 1번이고요 두 번째 브레턴 우주는 고정환율 제도 플라자 브레턴 우주는 고정환율 제도고 그 다음에 킹스턴 체제는 변동환율 제도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거죠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본위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 킹스턴 체제는 독자적인 환율 제도 채택할 수 있다 변동환율이니까 브레턴 우주는 기축통화를 달러화를 기축통화를 하는 변동이 아니라 고정이다 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답으로 출제가 돼요 대부분이 스미스우니 협정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를 사용하여 8개국 통화 기축통화다 그 다음에 플라자비가 있었다 라는 것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봤는데 풀어본 게 아니죠 설명을 했는데 1번 우리가 환율의 의미를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2번 외화의 수유와 공급의 원인을 알고 변동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3번 환율이 상승하거나 환율이 하락한 환율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 정도가 출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구매력 평가설 원달러 환율의 상승률은 한국의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미국의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 한국 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한국의 이자율 마이너스 미국의 이자율 그런데 거기서 이자율의 구매력 평가설이 언급됐느냐 안됐느냐는 문제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제도에서 우리가 브레턴 우주는 고정환율 제도 킹스턴 체제는 변동환율 제도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쪽에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